이리 오세요. 어딜 그렇게 그 꼼본 매머냥으로 그렇게 쫓아가셔? 아 예 여기 있으세요. 여기 있으세요. 아유 그냥 저 차표도 잘 들으셨지만은 보성까지 그냥 편안하게 잘 오셨어. 예 잘 왔습니다. 저태국으로 잘 왔습니다. 그래요? 네. 그 저 뭐 정말 좀 관록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. 예예 감사합니다. 아 그 보성이 원고양이세요? 네 봄고양입니다. 아 이 고향을 지켜주신 어른에게 오는 박수 한 번 정말 부대본 했네요. 감사합니다. 예 이렇게 당당하신 거 보니까 노래도 여러 가지 그냥 재산같이 있는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왕 뭐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이 고장을 지켜오신 분이니까 예예 또 값을 한 번 하신다. 예 이런 의미로 뭐 하나 더 합시다. 아 장부탄약을 한 줄 알겠습니까? 아 장부탄약이 또 소리의 고장이니까. 아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지요? 예 예 좋다. 장부탄약이 또 온 거죠? 예 감사합니다. 장부탄약 박수 주세요.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질 않지 백꽃간대 백꽃간대 저 처녀 수건이 백꽃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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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숲 밑에 눈매라 고운 속에선 생긴 좋다. 잣대면은 연분이오 못되면 상승으로다. 연분한 상사 못 깨닫을 부서 검석빵긋 강석빵긋 개장부 간장을 다 녹인다. 얹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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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화자 존재. 아니 노지는 못하질 않아. 아 진짜. 아 너무 좋았어요. 아 너무 좋았어요. 나도 고운 사랑 이왕 지상 만났으니 디덕 디덕을 허드릴받고 서로서로 불쌍이 없던 안 들은 살들이 살면 우리 인생 끝까지 믿어 그렇게 좋게나 살아보자 이게 보성의 녹차인심이에요 그죠?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흙을 그리고 마주보고 의견을 교환하면 이렇게 즐거운 부엌이 있어요 그렇죠?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올려주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아이고 소지가 풀리네 아 다오세요 뭘 해요